많이 떨리고 있는데요. 떨리세요? 네. 사실 아라는 제 딸이어서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만이 정말 이쁘네. 뭐하는 거니까?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화장하거나 옷 입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. 아 예, 그렇죠. 진짜 이쁘긴 이쁘죠? 네, 집에서는 뭐 터프하거든요, 막. 아라씨, 왜 이렇게 이뻐요? 아라씨는? 유선이죠. 그리고 제가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기를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겹친 데 겹친 그러니까 뭐지? 설상가상이랄까? 너무 귀여워. 어머니, 좀 약간. 못하는 거 같아요. 웃음이 있는 거 같아요. 네, 네, 네. 너무 좀 너무 강하다. 어머니, 이 정도면 문제 있는 거죠? 네. 아니에요. 그런데 저 엄만 더해요. 너무 예뻐. 엄마는 왜? 제 엄마가 집에서도 이렇게 예쁜 옷을 사거나 이러면 막 이러고 갖고. 네, 나 예뻐. 막 이러고. 네, 그럴 때가 많아요. 집에서도. 어머니. 어머니, 슬 Hels1, pm. 업pen에다. 네가, 끊기 discipli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